라자갈의 전자 기장을 생성 공중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군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왕님 그리고 혼란을 틈타 대모를 가로채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라도 있나, 디오란? 탈레마트로스의 프로토스 전초기지는 거대한 메사지형이 위치하고 있어 지상에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레마트로스는 인접한 다수의 수정탑 근처에서 동력을 지원받고 있지요 이 수정탑 근처에 혼란을 일으키며 탈레마트로스의 동력망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폭발이 일어나면 들키지 않고 대모를 빼낼 수 있을 겁니다 깔끔하고 단순하고 교활해서 마음에 드는군 실행에 옮겨라, 디오란 정신체형, 디오란이 수정체 근처에 침입하는 동안 그를 엄호하라 우릴 막아서는 건 모두 없애라 우릴 막아서는 건 모두 없애라 명령을 내리시지요 명령을 내리시지요 명령을 내리시지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십시오. 정신체 명렬!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신체 명렬! 정신체 명렬! 정신체 명렬! 악물이 부족합니다. 도울 일이라도! 물에다. 도울 일이라도! 정신체 명렬! 도울 일이라도! 정신체험 명령 왕물에 부족한 왕물에 부족한 정신체험 명령 왕물에 부족한 당장 처리하자 왕물에 부족한 왕물에 부족한 왕물은 왕물에 부족한 왕물에 부족하는 왕물에 부족한 왕물에 부족한 명령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박물에 부족합니다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치의 명령 정신치의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치의 명령 도울이래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신치의 명령 정신치의 명령 정신치의 명령 올리라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치의 명령 정신치의 명령 정신치의 명령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신치의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치의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치의 명령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이대로 명령을 내리시지 울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정신체험 명령 정신체험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울리라 울리라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정신체험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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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fun 울리라 울리라 울리라는les 울리라 소중한 수정탄이 대리십시오 수정탄이 대리십시오 당장 소리를 해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답하십시오 수정탄군체 화반사 위장 완료 대답하십시오 네번 주님 거진사 위장 도우려면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싸움이 있는 능력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명령을 내리시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걱정 마십시오 정신체험 명령 와바 준비 완료 걱정 마십시오 도울이래 도울이래 명령을 내리시지요 도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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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건증 다 시작 Şey 홀락 была 도울이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장 처리하죠 정신체력력 방탄소년단 좀 마십시오 대단하십시오 정신체력력 정신체력력 보울 일이라 이 분체를 파워하시는 준비가 됐습니다 정신체력 만들기 정신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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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아, 빨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움드리려! 정신체, 명령! 당장 처리하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신체, 명령! 정신체, 명령! 정신 правير 기군. 당장 처리하자! 방무에 포 pics 뻔뻔핸, 왕물이 부족함! 왕물이 부족함! 우울이레라! 상탱 투nia 중. 오리! 핵버스! 오리! 정신체의 명령! 명령을 해지자! 어떻게 도와드래요? 어떻게 도와드래요? 마음을 불법하고 있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래요? 도울 일이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체역 영역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신체역 영역 정신체역 영역 알겠습니다 정신체역 영역 정신체역 영역 바로 준비하올 정신체역 영역 여기에 있습니다 진화! 명령을 내리시죠 정신체험 명령 정신체험 명령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정탑 군침 과부하 설정 완료 여왕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탈레마트로스는 폭발하며 조화 정신체험 내 하수인들을 행성으로 내려보내 대모를 데려와라 교란 탈레마트로스를 폭발시켜라 조마시지 암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밤을 터득 탈레마트로스는 폭발시켜라 최적원 아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